아기곰을 찾아서 어? 저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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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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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사건 발생! 포레스트 팜에 불곰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 뭐? 자동차 구조대! 불곰을 다시 안전하게 숲으로 돌려보내줘! 어서 출동해! 알았어! 출동! 경찰차! 출동! 출동! 소방길기! 출동! 출동! 관찰! 레오! 저기! 불곰이 모여!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칠게! 알았어! 야악! 야악! 됐어! 아악! 힘이 보통이 아니야! 마을에 먹이를 찾아 내려왔을 거야! 먹이로 유인해보자! 좋아! 난 숲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지킬게! 알았어! 고마! 여기 먹이가 있어! 조심해, 뽀뽀! 쉿! 미안! 이리 오렴! 맛있겠지? 맛있겠지? 배가 고픈 것도 아닌가 봐! 어떡하지? 그럼 마을에 왜 내려온 거지? 어? 이쪽으로 온다! 어? 다시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어! 그런데 어미 곰인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혹시 아기 곰을 찾으러 온 게 아닐까? 그래! 그럴지도 몰라! 자동차 구조대 빌리 아저씨네 농장으로 출동해줘! 꿀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어! 알았어! 불곰은 내가 데려갈게! 어! 아기 곰을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준비됐지? 응! 야! 저런! 아기 곰이 항아리에 빠져있어! 뭐? 하하하하! 우리가 꺼낼게! 어! 너무 깎였어! 항아리를 깨면 아기 곰이 다칠지도 몰라! 아! 그래! 기름을 발라봐! 아하! 좋아! 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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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하하! 다행이야! 어! 빌리 아저씨! 창고는 저희가 수리해드릴게요! 고마워! 자동차 구조대! 아기 곰이랑 어미 곰은 모두 수프를 돌려보낼게! 알았어! 마을로 통하는 길목에는 울타리를 쳐야겠어! 응! 자동차 구조대! 수고했어! 오늘도 임무 완료!